수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얘나, 살이 튼실한 준비로구나 맛있겠어 뭐? 우리 낡원 양식을 지으라 우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자 자 자 자 과 Felipe 인간 말 스 Petersburg 하나 드디어 오늘 인간들을 말살 시켜주지! 인간들 고기 먹는다 준비야 내가 이번에 만든 약인데 인간을 잡아먹기 전에 한번 마셔봐 또 이상한 약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약이니까 나 한번 믿고 잡아봐 진짜 괜찮은 약 만나가 아이고 그렇다니까 진짜 좋은 약이니까 나 한번 믿고 잡아봐 알았다 이번 약은 좀 재밌을 거야 이번 주민사장은 내가 1등이다 달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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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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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러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넌 내가 먹는 어 뭐지 이 감정은 왜 예뻐 보이는 거야 울지마 앉아봐 먹을게 정말요? 그래 고마워 고마워 넌 다른 좀비와 조금 다른 것 같아 원래 좀비들은 플레이어를 공격하잖아 나한테 다이아가 10개만 있었더라면 갑옷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어서 몬스터들한테 안전할텐데 걱정 마라 내가 가져다줄게 정말요? 좀비씨 진짜 너무 멋져요 좀비씨만 믿고 있을게요 벌써 애가 두려고 하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철스케일스케일 좀비 이제 질킬 것 다 해지겠다 가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가자 아 오늘 좀비 오늘 주민만 50마리 죽였네 으어어어어 마녀 나한테 도대체 뭘 준거냐 효과가 나타났나보네 빨리 말해 자꾸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생각난단 말이야 그건 바로 사랑에 빠지는 묘약이다 그 약을 먹으면 먹은 뒤 처음 본 여자 플레이어에게 사랑에 빠지지 왜 그딴 약을 나한테 준거야 그리퍼는 흥무나면 되져버리고 스켈레토는 몸이 벼락 먹어도 다 흘러내리잖아 그나마 인간과 비슷한 몸을 같이 너에게 준거지 내가 먹어볼 수도 없고 말이야 그건 맞지 그래도 인간 따위를 사랑하게 만들다니 뭐 좀비가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 나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 그래 한 번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봐 좀비 태어난 것도 서러울텐데 감정이라도 알아야지 이런 감정은 좋음이다 좋다 그런데 다이아라는 건 어디서 얻는 거지? 아 그건 지하 깊숙한 곳에선 나온다고 하던데 잘 찾아봐 알려줘서 고맙다 그럼 이만 그 도대체 다이아라는 어디 있는 거야 그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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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으... 여기다 어디냐... 으아... 크흐... 크흐... 수룩, 주루룩, 주루룩! 동네... 식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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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룩... 스루루룩, 주루룩, 주루룩... 얘나, 살이 튼 시련 준비로구나, 맛있겠어 우리 이런 것 양식이 지어라 잘했다 나야다 그런데 용암 필살 좀비 낙법 난 개쩔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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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야 10개 다 구했다 이제 인간한테 내 마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그런데 내 몸에서 냄새난다 좋아 변신이다 이 정도면 됐다 다야 10개 내 마음을 전할 장미꽃 충분하다 이제 출발이다 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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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캣스캣스캣 좀비 너 어디 갔었어 저녁이 되었으니깐 마을에 습격해야지 응 하던대로 말이야 그어 이 선물들을 주고 내 마음을 전할 거듭 오늘 드디어 집에 말 없애버릴까 좀비 너답지 않게 안된다 여기 그녀가 있다 멍청한 좀비 내가 겨우 이것 다 벨들다니 다들 좀비를 지켜라 여긴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내일 뒤를 지나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단발자국도 못 지나갔어 우우우 ou우우zes 나 로그아웃을거에요 음영에 닿을때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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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круг 끝났다 봉비를erten 봉비 Pacific 너는 내가 끝장내주마 던져라 아아아아아아아 bump 으아아아아아아 root 으아아아 으악 단배락이었어 레라 강력한 걸 간다 ..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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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응 으응 으아 으아아아아 으아 야 단발랑이였어! 레나 강력한걸! 간다! 간다! 죽굴! 어우 저... 어? 이 녀석! 죽어! 우습군! 그만 일어나는게 좋을거다! 죽어! 빨리 그녀에게 가야돼! 힘을 너무 썼나... 어이... 좀비씨! 그녀는... 손빛이 하나 건드릴 수 없다. 여자! 너를 위해 가져온 다이아 열개와 꽃이다 고마워요 좀비씨 잠시만요 어때요 좀비씨 잘 어울리나요? 완전 마인크래프트 고수겠다 좀비씨 그럼 이번엔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웃었다 뽀뽀해줄 것 같다 그런데 벌써 해가 두려고 하고 있어 저기 이제 아침이 될 것 같아요 저 가볼게요 멍청한 좀비 녀석 내가 너같이 냄새나는 시체몬스터를 좋아할 것 같아? 인간들만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쁜게 내 죄라니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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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키서머 경음치다 어쨌든 학차는 좀비야 이 다이아 갑옷이랑 검은 내가 잘 써줄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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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구독 뿅 좋아요 안녕